음악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최경 장관님은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눈코틀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사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신 추경호 의원실과 블록미디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블록페스터 행사 작년에 의해서 두 번째 열리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의 행사명은 Let's Get Together 블록체인이었습니다 당시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를 체험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블록체인이 이제는 우리 곁에 제법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등 민간 부문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블록체인의 활용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보다 본격적인 담론을 나눌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블록체인 인거번먼트라는 주제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시에서도 직접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관련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블록페이스타에서 진행될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의 이해를 넓히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오늘의 논의가 바람직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봤을 때 뭐가 중요할까 다섯 가지 컨셉은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두 번째는 참여자 그 속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 건강 정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돼지고기 같은 유형의 자산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계약이다라고 부르는 스마트 컨트랙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래들 측면에서 다섯 가지를 생각을 하고 간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게 프로그넌스입니다 즉 어떤 자산이 되든 자산의 추적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위변조하기 힘든 인뮤터블루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 간의 거래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컨센서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파이널리티다라고 해서 즉 당사자들이 거래한 또는 합의한 거래들은 대두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취소 거래나 정정 거래를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런 특징들을 딱 머릿속에 두고 가면 좀 블록체인은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블록체인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을까 세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요즘에는 하이퍼렛저 프로젝트 안에도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다 같이 모이고 있다고 보면 최근에 하이퍼렛저 배수 같은 것들은 이더리움 기반의 클라이언트 플랫폼으로 프레임워크로 같이 동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외국한 송금하기 위한 네트워크들은 계속 발전하는 모델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리브라 같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외국한 송금할 수 있는 스텔라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영역들이 조금 다시 논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다픽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퍼블릭이냐 퍼미션드냐 이런 영역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만 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를 구축을 할 때 필요한 요건에 맞춰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토큰과 관련된 영역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토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자산을 어떻게 토큰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암호화폐는 그 중에 일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영역들도 있고요 또는 유틸리티 토큰 또는 내추럴 에셋 토큰 같은 다양한 자산들을 토큰으로 바꾸는 자산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어떠한 영역들을 포커스할 거냐라는 영역들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상업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이 테네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독일에 있는 회사는 수력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했는데 원거리에 있는 업체한테 뭔가 전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중간에 소규모 배터리 업체들한테 그 에너지 전력들을 분산시켜요 그리고 그거를 이동을 시켜서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까지 공유를 시켜주는 영역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죠 그거 이제 매번 충전을 해야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예비율이 50%가 넘으면 충전비가 싸져요 대신 예비율이 50%가 미만이 되면 비싸집니다 그러면 예비율이 50% 이상일 때만 충전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블록체인에 매니지할 수 있는 영역들로 변화시키는 영역들도 변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KYC예요 Know your customer 이게 여러 프로세스들이 쭉 있는데요 A금융기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신분증부터 다양한 서류 또 다른 금융기관에 하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기간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만 얻게 되고 그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계열사에 가서 다른 상품을 들 때는 필요한 정보만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AML 이런 CRM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바뀌는 트렌드가 유럽이나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빨리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하나 지역 카페가 이슈가 있죠 보통은 모바일 상품권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상품권의 문제는 뭐냐면 유통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제조할 때부터 인지세 100원을 구세청에 내야 돼요 그리고 유통시키고 그런 것들이 사용되다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그거를 받아서 은행에 가서 환급을 할 때 2%의 수수를 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겠죠 또 검은 시장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안전 자산으로 토큰 나이제이션 하는 영역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요즘에 QR코드 결제 같은 영역들을 통해서 제로페이 같은 형태대로 이 토큰을 지역 카페가 토큰으로 바뀌어서 활용하는 영역들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사용자 입장에서 외지인에서 오게 되면 2%에서 5% 정도의 인센티브를 더 줘요 충전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으면 안 받고겠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받게 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 투명하게 다 보이겠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내가 발행하고 싶다고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반드시 낍니다 은행이 담보를 하게 되고요 일정 부분을 담보를 하면서 그 사용자들에 대한 AML, KYC 영역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하나의 유기적인 지역 카페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런 영역들도 사용돼요 윤리적인 영역으로도 블록체인이 이거는 코발트가 정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재료인데요 이 재료가 콩고 공화국의 거의 50%가 묻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콩고 공화국이 이제 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노동력을 많이 착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UN에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보고되고 감시가 되면서 우리도 윤리적으로 채굴된 코발트를 정기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 사용되자고 해서 LG화학을 포함을 해서 채굴 업체인 화요코발트, 정기 자동차 업체인 포드 또 RCS 글로벌이다라고 하는 감사기관들이 포함이 되면서 이러한 영역들도 변화시키고 있는 영역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플라스틱 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이 플라스틱 뱅크는 뭘 하냐면 이 가난한 국가에 시민들이 해양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수거해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줬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중남미에 있는 IT 국가에 현금으로 줬었는데 그런 가난한 국가에 현금을 주게 되면 도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시 봤더니 최소 60% 이상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토큰으로 바꿔줍니다 이 토큰을 가지고 뭐 하느냐 교육비, 보험료, 생활필수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혀 암호화폐 이런 영역들이랑 전혀 틀린 영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생태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큰 영역들도 요즘의 트렌드로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가치 있는 자산들을 토큰으로 바꿔서 뭔가 생태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토큰 백토리 영역들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뭔가 인센티브 영역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들도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블록체인 트랜잭션 슈퍼 하이웨이를 통해서 빠르게 연동되는 모델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생태계들 간의 연동으로 나와질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상품들 또는 우리가 밸류 있게 생각하는 자산들 그리고 정보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면서 하나의 생태계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블록체인의 미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갈 거냐 예를 들면 제가 멕시코로부터 망고를 서울로 하나 수입을 해온다라고 하면 멕시코에서는 추적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류로 가게 되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적이 안 되겠죠 그거는 곧 물류를 통해서 또 추적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들 네트워크들 간에는 또 돈이 오가야 되겠죠 이렇게 생태계들 간에 연동되는 모델들로 가는 영역들이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차세대 인터넷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렇게 생태계들 간의 거래를 투명하기 위한 생태계들이 커뮤니티처럼 연결되는 세상이 이런 네트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한 개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탈중개 서비스, 그 다음에 리미터빌러티에서 불변성, 그 다음에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기술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높고요 또한 그 핏이 굉장히 잘 맞는 서비스인데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의 퍼블릭 섹터에서의 지불 전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CAGR 약 57%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해당 기록들의 공정성, 신뢰성들이 요구되는 공공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리 기부 플랫폼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결국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기술이고요 결국은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트러스트, 그 신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기부 문화에 참여하시고 다양한 기부 캠페인이 유입되어서 기부 참여자가 확대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기부금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혜자분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동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내 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화되어 있고 대중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체리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여 올해 상용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오른쪽에 보이는 라쿠텐의 프로젝트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쿠텐은 일본에서 저희 카카오와 네이버 여러 가지 인터넷 뱅킹까지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업체이고 이 라쿠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 그 중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암호화폐를 모으고 심지어 자체적으로 거래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계열라를 이루고 있는 이 라쿠텐 업체에서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포인트를 통합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제가 된 부분은 왼쪽에 보시는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입니다 특정 화폐에 팩트되는 구조는 아니고 이미 발표가 됐지만 달러와 엔과 유로 다양한 화폐들을 바스켓으로 해서 그 각지를 팩트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페이스북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전통적인 페이먼트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글로벌 연합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두 가지인데 페이스북이 이미 가지고 있는 20억 명 이상의 유저들이 활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리브라 프로젝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약 17억 명에 해당하는 언뱅크드 인구입니다 아직까지 은행에서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리브라가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생태계를 통해서 스테블 코인을 취득하고 그 스테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글로벌 변화가 사실은 아마도 미국을 타겟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색깔이 그래프가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그래프 바가 존재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모바일 페이먼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미국에서의 모바일 페이먼트인데요 사실은 이미 선진국에서 인프라가 잘 잡힌 곳에서는 지금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그런 엄청난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그런 어떤 금융 인프라를 뛰어넘고 모바일 인프라 도입한 것이죠 마찬가지의 시장이 인도네시아 시장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이고 또 굉장히 모바일 보금들이 높습니다 이미 61%의 인구가 모바일 뱅킹을 경험해봤고 굉장히 많은 e-머니 수용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왼쪽에 보시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구의 비율이 66%에 달합니다 사실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를 한국에서 상상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에 여러 가지 디파짓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은행이 너무 멀어서 힘들다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가기 위해서 구두를 신어야 한다 이런 심리적인 장벽들도 실제 인터뷰를 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이런 경제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은행 보금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페이먼트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를 피아트 머니를 맥트하는 루피아 토큰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되었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루피아 화폐가 디파짓 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루피아 토큰이 발행되는 구조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리브라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머니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부나 그 다음에 한국의 금융위 보고서에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약간은 좀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화폐를 팩트하는 구조로 통화 정책과는 조금 더 정부 쪽에 좀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국과는 달리 조금 더 수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블록체인을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탈이라는 단어예요 뭘 없애겠다 미들맨을 제거할 수 있다 탈중앙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많이 하시고 코스트 절감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블록체인은 이런 마이너스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플러스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특징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컨소시엄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해야 진정한 블록체인의 밸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실 실내 네트워크로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해보면 저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경쟁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에 굉장히 많은 저는 또 게임업계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많은 분들이 잠식당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실질적으로 목도 하고 최근에 디스플레이라든지 많은 산업이 실질적으로 중국 업계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내놓은 저런 블록체인 키스토어 프로젝트를 중국의 단말기 제조사가 저에게 제공해주고 너의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내가 안전하게 관리해줄게 라고 하면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까 싶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알렉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저도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렉사 했을 때 얘가 반응을 한다는 것은 항상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기가 중국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런 트러스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블록체인 업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기술들이 빠르게 국제적인 선도 수준을 따라잡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쪽에서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할 때 마치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저희 체리 프로젝트라든지 아이디얼티에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안 드리고 있는 부분은 지역화폐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공동체 화폐 생태계로 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많은 부분들이 관주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란 기술은 근본적으로 민간 주도형의 다양한 공동체 화폐가 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에서 성황리에 사용되고 있는 아톰 화폐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실제 이런 다양한 화폐들이 등장하고 또 이런 화폐들이 어떤 단일 생태계에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만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가장 큰 의미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ICO에서 갑자기 IEO로 가게 됐고요 STO로 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모델은 우리가 어딘지 사실은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POW라는 탈중앙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탈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매력도를 느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에 차용해야 된다는 이유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채굴이 상당히 낭비가 될 수도 있다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산업용 전기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 POW라는 프로포브 웍이라는 것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포브 스테이크나 아니면 요즘은 전부 대부분 나오는 블록체인들이 이 퍼블릭 형태가 아닌 이 DPOS 형태를 차용해서 이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상당히 많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블록체인들도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요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업들이 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시장이죠 그 시장은 그러면은 많이 안 변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언론들이 보던지 아니면 우리 기업들 교수님들이 흔히들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경쟁력이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분명히 불리한 부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들과 상당히 많은 변화들 생각의 변화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TPS 이슈들이 있었어요 비자 마스터를 들이대면서 비자 마스터에서는 블록체인 사용할 생각도 없고요 웬만한 뭐 이런 금융권이나 이쪽에서는 사실상 규제나 이런 장벽들 때문에 적용하기 불가능한데 사용하지도 않은 블록체인에 가지고 그 TPS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한계를 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이 엔지니어링 기술인데 고도화 단계가 이미 수십 년 동안 끝난 기술이 빗대어서 TPS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런 대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기관들이 블록체인 쪽으로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출물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때 노드 딜레마가 시작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공공역에서 블록체인들이 많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기자님들이나 보통 이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딱 질문이 있죠 아니 그게 무슨 블록체인입니까 아니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인 줄 알고 진행이 됐는데 아 노드가 다섯 개입니다 그 노드 다섯 개가 또 한 건물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게 왜 블록체인인지에 대해서 예 많은 논점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사업을 진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도 노드를 미국에다가도 놓고 싶고요 일본에도 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규제 블록체인 이런 패러다임을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규제의 장벽을 사실 규제나 규칙을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규제가 바뀌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진짜 그때는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그런 노드 딜레마도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나 아니면 지자체들이 컨설팅하다 보면 많이 틀려지셨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스터디도 많이 되셨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가들 영역에서도 과거에는 이런 의미가 강해 논리적인 의미가 강했습니다 우리가 부정부패할 수도 있으니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부정부패한 집단이니까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된다 또는 효율적인 면에서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논리적인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Why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바꾸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아니면 우리 생산 속도가 빨라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결제 속도가 빨라집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이나 명확한 타당성 구조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블록체인은 거의 적용하지 않는 분야로 가고 있고요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이런 민간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도 보면 점점 더 이제는 국민들이 확실히 왜 블록체인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블록체인이 탑재된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레거시 시스템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때문에 타당성이 확실히 검증되는 이런 서비스들 위주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도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앞서 설명드린 게 암호화폐가 3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 블록체인도 결코 느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저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트래킹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당연히 아주 간단하게 블록체인으로 보장하면 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저희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제 헬스케어 말씀하셨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도 저희가 정신건강 서비스에 내가 정신건강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마음톡톡이라는 사업이 수행이 된 적이 있고요 그 밖에도 작년에는 이제 해양수산부와 함께 진행을 했던 이런 반출입 통합 사업들 서로 컨센서스가 잘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쪽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오히려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게 저스티아라는 제한평가 시스템인데요 제한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이나 입찰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위원들이 정량적인 지표들을 찾아 정량적인 지표가 아닌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평가와 평가 정보 공개가 실시간으로 이제 민원인들한테 된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은 킬러 컨텐츠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포브게이트라는 거래소도 블록체인 레볼루션 파트너스와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블록체인 하시던 사람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하시냐 하는데 많은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유치하려면은 사실상 그들의 자금이 풍부하게 유동성 있게 거래되는 그런 장소들이 필요했었죠 2015년도 15년도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면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하이폰 네트워크가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고 얼라이언스가 붙으려면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기업들의 기술적이 아닌 금융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오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채널링 서비스도 있고요 윙이라고 해서 팀원이 충전권과 현재 암호화폐를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해 있고요 이번 달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GS25시에는 현금 인출기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실 수 있게 저희가 확장 준비를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인들이 막 이제 합병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합병을 순조롭게 도와주는 포켓 서비스 그리고 저희는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시세가 떨어진 토큰들 사업력은 있으나 그런 토큰들의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포켓이라는 서비스가 저희가 이제 티저 영상은 나갔고 이 오픈이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 직속 저작권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했던 이 업뮤직이라는 저작자들이 보호하는 지금까지는 90%를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갖고 갔다면 지금은 90%를 저작자들이 갖고 가게 할 수 있는 업뮤직도 현재 지금 출발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부동산 서비스를 계속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로라는 서비스로 드디어 이름이 명명됐고요 빠르면 11월 달에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데 이 부분은 블록체인계 최대의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들을 강조합니다 마켓시아 입장에서는 83% 정도의 임차인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예정이고요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블록체인이 아니고 그냥 그 부동산 그 집의 관리 상태나 임대인들한테 당했던 그 주소지에서 임대인들한테 당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형태의 부동산 기록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를 가시는 모든 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띄셨다면요 거기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내시고 저희 가로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이사 가려는 집에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건물을 어떻게 관리했거나 임대인의 성향 등을 알아보는 서비스가 저희 가로 이 수평하다는 의미에서 가로라고 지었습니다 가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저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일선에서 영업을 항상 같이 뛰고 있습니다 같이 뛰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으로 가시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가시던 내가 지금 하려고 있는 블록체인을 나도 쓸만한 블록체인인지 내가 쓸만한 블록체인인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실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블록체인 단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솔루션을 블록체인으로 적용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기획하신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좀 수장 규모가 작아도 훨씬 더 범 블록체인 쪽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크게 보면 페이퍼리스 즉 전자문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전자문서화를 하면서 공인인서 같은 해묵은 기술을 쓸 거냐 아니면 전자서명 기반에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를 도입함으로써 뭔가 보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면서 손쉽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 편의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실제 비즈니스 프로그램 같은 좀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느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블록체인 도입이 저희는 이제 큰 이득을 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구축 과정에서도 일부 블록체인 POC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그냥 웹 기반으로 그냥 그 이런 게 된다 수준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사용하라고 출시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사용자들이 쓰고 있는 사례들 예를 들면은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들에서 쓰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폼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있고 폼을 수정하거나 또는 이제 폼을 변환해서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러한 기존 솔루션들과 연계가 어떻게 보면은 사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현대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업체와 같이 솔루션 제휴를 통해서 실제 이제 단순히 뭐 블록체인으로 웹 기반으로 이런 게 된다를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완전한 솔루션들과 연계가 돼서 심레사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용성 높은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게 아마 의의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조계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블록체인이 부동산 영역이 적용해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제주도와 같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실범 사업을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개도 좀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종합 공부가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등기라는 건 있잖아요 등기 같은 거는 쉽게 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나 뭐 공시지가나 주택 가격 포함해가지고 훨씬 포괄적인 정보가 부동산에는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종합 공부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시스템이 있는 체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등기로는 또는 등기소 시스템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그런 데이터 중 하나라고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해요 총 고유 건수가 14억 3천만 건 그리고 한 건당 데이터도 17메가바이트 이런 걸 이제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고 관리한다 또는 이제 기존 등기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생각하면 거의 악몽에 가까운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거를 대형 SI나 대형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시범 사업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처리 건수가 5,700만 건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질문하고 있는 블록체인이 한계 성능적인 이제 그 한계에 도전하는 굉장히 훌륭한 시범 사례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기도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정형화가 돼 있지가 않아요 뭐 등기라면은 그냥 뭐 pdf나 그런 문서 파일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 이미지 파일들 포함해가지고 뭐 충량 데이터나 그런까지 들어가니까 한 건당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제 등기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거 기반으로 뭐 허위 매물 또 이제 종이 기반으로 그 발급된 공부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위조가 너무 쉽다 보니까 실제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전자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떠면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뭔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면은 일단 현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사전준비 정보 수집 계약 전 단계에서 주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등기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실제 계약에서 그걸 확인하는 등 법원 주택공사 국토분 등 굉장히 이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원래라면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제 그 소비자들을 보호해줘야 될 법무사나 금융권 또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정보 접근이 어려움이나 프로세스 파편화 때문에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중간 단계에서 이게 문서가 종이 형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입하거나 뭔가 위조하거나 뭔가 조작을 할 여지가 많이 있죠 이게 사실 위키스트 링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짱짱하게 전체 스템 만들어봤자 한 곳에서 무너지면은 그게 밥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실내 기반으로 뭔가 묶여있고 특히 종이처럼 이제 뭔가 그 보편화, 그 스트럭처되지 않은 뭔가 이제 일관성 없는 그런 체계로 계약서와 정보를 주고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등기소에 내 주민등록번호나 내 공인인증서 같은 내용을 등기를 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개된 오픈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굳이 등기소 같은 곳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보호받아야 할 데이터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블록체인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해시값 등을 통해서 이게 원방향 캐시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원본 문서가 있고 누군가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이제 이를 뭐 등기로 치면은 내가 전부 회계 정보가 있고 또 외부 감사도 받았고 뭐 그런 경우라면은 그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가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얘를 이제 다시 대조를 해보면서 내가 등기하거나 또 감사받은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식으로 이제 그 원웨이 해시가 머클티를 같이 사용이 되면서 사실 뭔가 내가 등기하기엔 좀 부족한 정보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러한 정보를 등기를 했던 사실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실제 크리프토그래피를 사용해서 검출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5년 넘게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경쟁이 훨씬 심할 줄 알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업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경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 협업을 해야 될 일은 많더라고요 뭔가 파트너들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보들까지도 그렇고 여러 파트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해서 뭔가 기존 시스템을 바꾸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거나 여러의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그 블록체인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협업 파괴적 협업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공유도 드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일들을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첫 밭다로 일어나고 있다 고민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만의 어떤 데이터 사일론에 그 데이터를 가둬두고 계속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 근간에는 바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런 데이터 사일로드를 사실은 밑에선 아이덴티티로 모두 연결을 하고 그 계속 플랫폼을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덴티티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캔브리지 사전에 따르면 아이덴티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것 또 그 사람이나 그룹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아이덴티티의 구루라고 하시는 그 딕하드트의 설명을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 그에 따른 아이덴티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 플러스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남이 말하는 게 좀 더 신뢰가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이덴티티 거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오셔서 앞에서 인사하면서 나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아이덴티티 거래는 사실 검증되지 않는 Unverified Identity Transi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믿고 그냥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현실 세계에 대한 이유 이외에도 실제 검증된 아이덴티티 거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요구받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원칙적으로라면 사실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에서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면 둘리가 사러 갔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낼지 자기 학생증을 낼지 고민할 수 있겠죠 주민등록증을 냈다고 해보면 편의점 직원은 이게 주민등록증이구나 부천시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이나 확인하고 눈앞에 있는 사람과 사진을 비교하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성인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술을 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부천시랑 이 편의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에 부천시가 전혀 참여하고 있지도 않아요 공인인증서 사실 악명이 높은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보완성도 좋고 또 법적인 보호까지 받는 아주 훌륭한 인증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중심적인 UX가 아닌 불편한 UX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이제 퇴출이 되고 있죠 뭐 또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을 한다는 뭐 통신사 인증이나 아이핀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UX도 그렇게 편하지 않을 뿐더러 뭐 통신사 인증 같은 건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다시 이용할 수가 없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핀이란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핀도 굉장히 조악한 UX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DID는 이러한 배경화에서 실제 어떤 아이덴티 2.0의 어떤 비전에 맞게 그 아이덴티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그런 배경화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개인정보를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거나 각 사이트에 여전히 등록을 하고 있죠 이거를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기 주권형 아이덴티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DID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다시 말하면 그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사용한 모두의 소유가 되는 블록체인의 그 아이디를 발급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DID가 원지를 살펴보자면 DID는 분산원장 기술 또는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어 중앙집중형 등록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전세계적 유일한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변경이나 조작이 되지 않는 퍼시턴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암화학적으로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탈중화학성도 역시 특징이고요 DID 관련돼서는 웹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표준을 만드는 W3C에서 활발하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아이콘 루프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DID 처리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앞서 예를 들었던 둘리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케이스라 정확히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가 자신의 직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해놓습니다 둘리도 자신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놓죠 그런 다음에 둘리가 사전에 자신은 20살 이상의 성인이 맞다는 주장을 부천시에 보내면 부천시에서는 둘리의 신원을 확인해서 부천시가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둘리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술을 사야 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천시의 도장이 있는 그 클레임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편의점은 부천시의 도장을 블록체인에서 확인하고요 또 둘리의 서명을 블록체인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제 술을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와 정확히 같은 서비스 플로우죠 저희 아이콘 루프는 이러한 그 DID에 대한 기술 기억을 다 충족하는 그 디패스라는 서비스를 이미 출시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디패스 앱을 이용해서 DID를 발급하고 그 발급된 DID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디패스 앱을 통해서 회사의 여러 인트라넷이라든지 뭐 미팅룸을 예약한다든지 이런 곳에 직접 쓰고 있고 더 많은 사용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DID는 사용자한테 어떤 개인정보가 집적이 돼서 결국 사용자 단말에 많은 신원정보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단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신원정보들을 다 다시 발급받아야 될 어떤 불편함이 예상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 지갑에 들어있던 뭐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신분증들을 다시 다 발급받는 과정들이 사실 여관 불편한 과정이 아닌데요 어 디패스에서는 이제 볼트라는 서비스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 볼트는 단말에 저장된 어떤 시크릿 정보들을 시크릿 쉐어링이라는 암호학적 기법을 통해서 여러 저장소에 분산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분산 보관된 스토리지 중에 일정한 스트레시홀드 5개 중에 3군데에서 5개를 받았다든지 이런 스트레시홀드를 충족하면 조각난 정보들 중에 3개가 모여도 단말에서 다시 원본의 시크릿 정보들을 다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알콘오프는 이런 DID를 규제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교재 샌드박스로 지정된 마이 아이디 서비스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신분증을 온라인에서 그 신분증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뭐 계좌개설할 때 신분증 찍어보면 그 신분증을 통한 본인 하기는 해주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이때 DID를 그 신분증 기준으로 발급을 해준다면 이는 금융을 넘어서 커머스나 핀테크 공유경제 심지어는 오프라인에서조차도 단말에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소셜 로그인이 있어도 절대 그 로그인 서비스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쓸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금융에서 쓰는 아이덴티티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이 아이디의 어떤 직접적인 사용 예의는 역시 금융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금융 서비스 온라인으로 사용하시다가 지정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어떤 금융 상품을 가입하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이런 7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관계가 제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단계예요. 휴대폰 인증도 하고 신분증도 찍어서 올리고 다른 계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마이 아이디 이용하면 이것을 마이 아이디 제출하는 것 하나만으로 다 스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 아이디의 어떤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같이 마이 아이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신한은행, 부산은행 같은 시중은행들 뿐만 아니라 9개의 대형 증권사들 그리고 4개의 보험사들 그 외에 팀원과 야놀자 같은 커머스 오토 업체 그 외에도 삼성전자,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도 마이 아이디 기반의 DID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희 아이콘루프가 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로 신원관리와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로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고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생체인증처럼 새로운 인증수단이 하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서비스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진정한 탈중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의 사상을 정신을 되살려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었죠. 저희는 이 DID가 이처럼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콘루프와 DID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병원의 의사를 보러 가면 의사들이 저런 개발 세발 글씨로 환자의 기록을 작성을 하였죠. 사실은 아직까지 이렇게 작성하는 곳도 있고 대형병원 중에서도 이렇게 환자의 기록을 아직도 종이의 기록을 하고 종이 차트로 관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가 생기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이런 EMR이라는 시스템,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시스템으로 시스템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에서도 맨날 환자 올 때마다 그 차트 번호에 맞는 차트 찾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 차트를 찾아서 보는데 다른 의사가 쓴 것도 알아보기 힘들지만 자기가 쓴 거 알아보기 힘들 때도 점점 많고 그래서 기록이 소수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료 속도나 여러 가지 유해석은 이런 EMR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컨센서서가 모아지고 그리고 이런 EMR의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많아지면서 지금은 대부분의 의원과 병원이 EMR이라고 하는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원, 병원 가면 다들 의사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컴퓨터를 보면서 환자 진료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의 EMR 시스템은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기록이 한 의료기관에만 저장이 돼 있고 내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면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그 다음에 아산병원에 갔더니 아산병원에는 내가 진료받던 기록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 처음부터 다시 진료를 보고 내가 기록을 말해줘야 되고 또는 서울대병원의 기록을 종이카피를 해서 들고 와서 진료를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EHR이라는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EMR, EHR 비슷해 보이는 시스템인데 EHR이라는 시스템은 의료기관 레벨에서 의료기관들끼리 환자의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이든 아니면 동네에 있는 의원이든 그 의원들끼리 예를 들어 저라고 하면 제 기록을 서로 제 동의만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EHR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진료정보 교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슈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EHR이라는 개념이 이제 환자의 기록을 병원 레벨에서 병원들끼리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동시에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에 써는 PHR이라는 기술인데요. 이 PHR은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존재했었는데 이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좀 더 강조되기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가장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개인 기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진 기록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사진을 다 집에 있는 앨범에 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진을 누군가에 전달하려고 하면 집에 가서 앨범을 뒤져서 사진을 찾아내고 그거를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후에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그냥 바로 상대방에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른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상대방에 공유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의료기록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료기록도 여러 가지 병원에서 내가 받은 다음에 내가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공유한다든지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기술이 PH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쓰다가 자신의 데이터를 3자에게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진본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데이터만 넘겨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데이터를 받은 사람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서 환자한테 받은 데이터가 의료기관 또는 처음 생성실 때랑 동일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자기도 또 해시값을 구해보고 그 구해본 해시값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일치한 것을 확인을 하면 아 환자가 나에게 원본 또는 진본 그대로 줬구나 그런데 만약에 그 값이 다른 경우에는 뭔가 유통플로우에 문제가 생겼구나 또는 환자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다른 자료를 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제3자가 그 환자가 준 데이터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의료 쪽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진 수없이 많은 기능 중에 특히 무결성 증명, 타임스탬프를 찍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환자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증명을 하고 있다 이런 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의료 쪽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비슷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 3년 전에 미국 정부랑 컨설팅 회사랑 그렸던 그림인데요. 비슷하게도 환자 중심의 데이터 그 다음에 의료기관 중심의 데이터 이렇게 두 개로 데이터 부위를 나누고 그거를 일부는 블록체인 일부는 블록체인 밖에 있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또 원하는 주체가 거기에 접근을 해서 활용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이 그림들이 계속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 데이터의 교류를 촉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그러니까 의료기관 또는 또 의료기관 밖에 있는 어떤 환자 가지고 있는 웨어러브 디바이스 이런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관들끼리에 데이터 교류가 촉진이 되게 함으로써 데이터가 환자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는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건강이 좀 더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강 코칭 앱도 저희 플랫폼에 함께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실손보험 청구하는 이런 사업까지 즉 마이 데이터 사업 아래서 그 네 가지를 모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이제 블록체인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믿고 데이터를 넘겨주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발행이 됩니다. 환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뭐 수술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일종의 리카르디안 컨트랙트 형태로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을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의료 분쟁, 사고가 저도 의사이지만 의사들이 이제 의료기록을 바꾸는 그런 약간 수정을 하고 위조를 하고 변조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할지언정 제3자가 그거를 믿어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연세대학교랑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록을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식각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환자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또 블록체인 과기부에 있는 그 나이파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성모병원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모병원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거기에 PHL 아까 개인건강기록 프로젝트를 함께 도입을 해서 저희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도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조금 두서없이 저희가 어떻게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어떤 정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는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께서도 직접 앱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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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